2부입니다. 1부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. 추가 결혼할 생각도 계획도 아예 없기 때문에 여기서 식구가 더 늘어날 이유도 없습니다. 다만 제가 결혼을 왜 이렇게 원하는 건지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좀 더 필요해 보이는데요. 결혼 없이 그냥 연애만 하자기엔 제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버린 그 순간부터 여친은 자긴 더 이상 남의 미래에 있을 그런 즐거움이나 새로운 세상을 자기 때문에 망치게 할 수 없다. 이러면서 오빠는 정말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 거야. 그러니 나 말고 다른 여자 만나. 이젠 제발 헤어져. 이러더라고요. 그냥 딱 보면 결혼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사람입니다. 그런데 또 집안 살림이나 요리 누군가를 돌보는 것 등등등 이런 것들 정말 좋아하거든요. 본인이 먹을 것도 아닌데 막 만들어가지고 주변에 나눠주고 또 제빵 같은 걸로 스트레스 풀며 그걸 또 근처에 있는 복지센터에 가져다 주고는 합니다. 그렇게 하는 거 힘들지 않아? 라고 물어보면 자기는 만드는 게 좋고 먹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저희 집이 넉넉하다는 걸 알리기 전에 즉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전입니다. 장난으로 본인이 만약 만수르한테 시집을 가면 내가 낳은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싸주고 밥도 해주고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말을 했었어요. 참고로 이거 분명 농담으로 한 말이고 서로 야 우리 일 안 하고 싶지 이런 대화를 하던 중이었어요. 그런데 제가 비록 만수르는 아니지만 여친이 이런 혹사를 그만두게 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싶거든요. 물론 저도 여친이 너무 필요하고 사랑하니까 그런 거겠지만요. 다만 그게 현실이 된다면 앞으로의 일이나 혹시 모를 보채가 그리고 몇몇 댓글에서 적어주신 그 값과 을 같은 게 생겨날까 싶어가지고 그게 무서워서 그런 거겠죠. 또 제가 뒤돌아설 수 있다는 그런 공포도 분명 있을 거고 물론 저는 절대 죽어도 그러지 않을 테지만 말이죠. 여하튼 이 모든 게 여친의 심한 불안감에서 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치료를 해보는 게 어떤가 이런 말을 해본 거지 뭐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닙니다. 여친을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. 가끔 엄청 힘든 일이 있거나 본인이 위험해도 죽지 않았으니 된 거지 뭐 혹은 해결됐으니까 괜찮아 등등등 이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. 그냥 갈기갈기 다 찢겨 나갑니다.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저희가 사귄 지 한 2년 조금 넘었을 때 갑자기 한동안 너무 바쁠 거라며 연락이 잘 안 됐는데요.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여친 어머님 상태가 너무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돈이 필요해서 여친이 회사 일도 하고 사흘에 겨우 두세 시간씩 정도 자면서 회사뿐만 아니라 알바도 두 개 세 개 뛰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심각한 과로 또 식사 부족으로 저혈당이 와가지고 쓰러져 입원을 했던 거죠. 이때 저는 물론이고 여친의 가족들도 몰랐답니다. 왜냐하면 여친이 본가가 아니라 혼자 자취하고 있거든요. 그렇게 티도 안 내며 돈을 보내고 본인은 밥을 굶었대요. 오랜만에 만나서 모처럼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코피를 팍 쏟더니 휘청거리며 쓰러지려고 하는 거예요.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병원 데려갖고 이때 뭔가 느낌 이상해서 추궁을 해가지고 알게 된 겁니다. 다시 말해서 만약 이런 모습을 보지 못했다면 저는 끝까지 몰랐겠죠. 대체 왜 말을 안 했냐고 물어봤더니 내 일이니까 내가 알아서 감당해야지 이런 말만 하더라고요. 이게요. 뭐라고 하지? 꼭 그렇게 해야만 되고 그게 당연한 거고 그런 것들이 막 학습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습니다. 그러나 그날 이후 저는 오히려 더더욱 확고하게 여친과의 미래를 그리게 됐고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이 사람의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싶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어요. 제가 힘들어 할 때마다 막 어른스럽게 조언도 해주고 본인보다 훨씬 오빠인 이 사람의 기댈 곳이 되어줬는데 이렇게 타인의 아픔은 조금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정작 본인 몸은 뉘일 곳이 하나도 없구나 싶어서 정말 이때도 제 마음이 갈기갈기 다 찢어질 것 같았다니까요. 부양 책임, 그런 모든 걸 감수하고도 함께하고 싶을 만큼 인간적으로 존경스럽고 너무나 멋진 사람입니다. 다시 말하지만 절대 놓치면 안 돼요. 안 된다고. 물론 이게 제 욕심일 수도 있고 또 제가 피우는 이 고집이 여친에겐 고통스러운 고뇌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 다 알지만 알아도 반드시 꼭 함께하고 싶어요. 그 방법을 묻고 있는 겁니다. 여친의 집안 사정을 여기다 다 쓸 수는 없지만 어릴 때부터 정말 힘들게 살아온 사람이에요. 누군가는 아니 누구라도 이미 무너져 포기했거나 버렸거나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상황의 연속이었다는 거죠.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물론 주변인들에게 늘 밝은 얼굴 긍정적이고 정말 또 즐겁고 재미있는 사람입니다. 그늘이 없어요. 제가 한 번은 물어봤어요. 그러다 힘들면 어떻게 견디냐?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옛날에 스스로한테 약속을 했답니다. 본인이 죽어 없어지면 남아있는 엄마랑 동생은 말 그대로 지옥 속에 살게 될 거라고 그래서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라는 결심을 했고 그렇게 그냥 견디는 거라고 합니다. 그렇게 견디고 있다 보면 결국에 다 알아서 지나가는 거라는 말을 하더군요. 여하튼 제가 이 여자한테 힘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족이 되어서 손 꼭 잡고 함께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. 혹시나 비슷한 사정을 겪어본 분들이 있다면 제발 좀 알려주세요. 제가 어떻게 해야만 이 친구를 선택할 수 있을지 말이죠. 혹시 제가 결혼 이야기를 꺼낸 그 순간부터 어떤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걸까요?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그런데 당장은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. 결혼을 해야 해주죠. 참고로 저희 부모님은 이미 몇 번 봤어요. 정말 좋아합니다. 뭐 어른들이라면 워낙 예쁜 받을 사람이라 어찌 보면 그게 당연한 거겠지만 어쨌든 제가 결혼하고 싶다 말씀드리고 그와 동시에 여친의 사정을 조금 설명드리면서 내가 이걸 감당해보고 싶다라고 솔직히 말씀을 드렸거든요. 그랬더니 아이고 그 착하고 예쁜 애가 고생 참 많았겠네. 그래 좋다 라고 하셨습니다. 제가 외동이라서 저희 부모님한테 딸이 없어요. 그래서 더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가끔 만나면 정말 정말 좋아하셨습니다. 딸 같다고. 아 진짜 이렇게 보면 다른 문제는 다 괜찮아요. 없죠? 그러다 보니까 더 사람이 미칠 것 같다 이겁니다. 제발 좀 도와주세요. 댓글 1번 야 본문이랑 추가까지 다 봤는데 같은 남자인 내가 봐도 참 한심한 놈이네 이거 야 마 니 여친도 사람인데 남친이 니가 계속 졸라줬으면 하는 마음 또 그지같은 지옥에서 구제받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냐 있지 그런데 절대 솔직해질 수 없는 그 마음이 어떨지 너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지 어? 니 여친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요. 절대적인 확신뿐이다 이거요. 니가 한 삼천번 빠꾸당하고 맥이 탁 빠지고 분노를 넘어서 어? 단전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는 그런 우라가 치밀어도 절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는 그 확신 그 확신을 주는 거 어? 이거를 지는 밑빠진 독에 물붙기라고 생각을 할 텐데 지쳐 나가 떨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니가 어디 한번 해보라 이거지 내가 어? 참고로 얘네 아빠마저 본인한테 엄마와 동생 다 떠남기고 지 혼자 도망을 가버렸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컸을 거라고 이 여자가 어? 곱게 보이겠냐? 그런데 생명부지인 니가 남인 니가 그걸 끝까지 책임지고 돌봐줄 거라는 확신과 믿음을 과연 정말 줄 수 있겠냐 이거지 게다가 여기 와가지고 첫 징징대며 물어보는 것만 봐도 그래 이딴 대처 방식에서 너는 절대 그렇게 못할 거란 느낌이 든다 물론 오죽 답답했으면 물어보겠냐 많은 문제는 이거요 이 글에서 여친에 대한 진짜 사랑이 보이는 게 아니라 졸라 철이 없다 라는 게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진다 이 말이요 여친이랑 결혼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고작 어려운 환경에서 성격 싹싹하고 살림 잘 챙기는데 얼굴도 이쁘고 화도 안 내고 말도 이쁘게 한다 이거요? 야 이놈아 정말로 살림이 좋아서 하는 거겠냐? 아니 그게 살림이 좋아서 하는 거냐고 다른 취미를 만들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없으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 야 진짜 깜깜하네 이거 그리고 뭐? 말 이쁘게 한다고? 참네 이것도 그래 미안하지만 이거는 가난한 애들 특기 중에 하나일 뿐이요 가진 건 족도 없는데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남들 눈치 얼마나 보고 살았겠냐 지가 인생을 살면서 화를 낼 수 있을 만한 위치에 놓여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을 거 같냐? 그러던 네가 돈이 좀 많으니까 네 눈치 보는 거고 말도 일부러 이쁘게 하면서 화도 안 내고 하는 거지 대체 너한테 어떻게 화를 내고 또 할 말 어떻게 다 하면서 연애를 할 수 있겠냐 이거요? 아 이 새끼 이거 대가리가 장식인가? 잘 들어라 이거는 싹싹하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여친 안쓰러워 하면서 제발 화 좀 내라 감정표현도 해라 내 눈치 보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해줘야 그게 바로 찐사랑이지 이 자식아 내 댓글 오빠 몇 살이세요? 혹시 미혼이세요? 어디 살아요? 저 나이 서른인데 저랑 만나면 안 돼요? 안 돼 이 오빠는 내 거야 오빠 저는 29살이에요 저한테 오세요 그래 바로 이거지 이게 바로 남자의 사랑이지 쓴이 보고 있나? 네가 하는 건 그냥 동정이요 동정 어설픈 동정 부디 이 댓글 보고 정신 좀 똑바로 차렸길 바란다 와 저 진짜 깜짝 놀라고 갑니다 쓴이 쓴 글 읽으면서 분명 여친을 위해 주는 게 맞는데 왜 이렇게 꽉 막히고 불편한 걸까 싶었거든요 바로 이거였군요 헐 와 2번 이 봐요 전제가 완전히 틀렸잖아요 결혼할 거면 부양을 해야 한다면이 아니라 반드시 부양해야만 하는 겁니다 진짜 웃기는 사람이네 아니 그 집에서 여친이 나오면 엄마랑 동생은 당장 굶어 죽어야 하는 거 몰라요? 왜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는 거야 여친 본인도 그걸 아니까 그냥 네 갈 길 가라는 건데 왜 자꾸 안 그래도 힘든 사람을 괴롭히는 거냐고 100% 대리사위로 책임질 거 아니면 당장 꺼지라고 네 됐으니 아 제가 그런 의도로 적은 건 아닌데 정말 어쩌면 여친 역시 이런 단어 때문에 불안감을 느꼈을 것 같긴 합니다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번 보니까 둘 다 성격은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마음이 더 아픕니다 3번 아니 지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착하고 현명한 여친인데 지 요구대로 결혼 안 해준다고 감히 고쳐놓겠다라는 근거 없는 오만 진짜 싫다 지금 지가 얼마나 역겨운지 감히 상상도 못하겠지 4번 추가 글을 보니까 더 이상하네 아니 그래도 4년 동안 만났다면 아무리 선을 그는 사람이라 해도 또 철저하다 해도 작은 티라든지 단점 등등 다 튀어나오지 않나 아빠는 딴집 살림하지 엄마는 아프지 동생은 지는 게 문제가 있지 이런 상황 속에서 4년 내내 늘 한결같이 남친의 무한한 신뢰를 받을 정도로 선을 긋고 연애할 수 있냐 이거야 말이 돼?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해가 안 되네 혹시 니들 가끔 만나냐? 뭐 두 달에 한 번씩 그리고 쓴이 보는 점은 마찬가지야 도대체 어떤 연애를 하길래 여친이 데이트하다가 코피 흘리고 쓰러질 정도로 진짜 새가 빠지게 일을 하는 걸 보고도 말 안 했으면 몰랐겠죠?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이거요 둘 다 이해가 안 돼 니들 가끔 만나는 거야? 두 달? 석 달에 한 번씩? 1년에 5번? 여하튼 마음 아픈 거랑 사랑이랑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둘이 소통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쓴이는 여친이 기댈 곳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자기 아버지가 가족들 다 버리고 딴살림을 하는데 그걸 보고 큰 딸이 과연 결혼에 대해 긍정적일 수가 있겠냐는 거지 제발 헤어져 달라는 걸 보면 이것도 그래 쓴이한테 자기 아빠랑 비슷한 부분이 겹쳐 보인 걸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아빠에 대한 빈자리가 크기 때문에 쓴이한테 정말 많은 걸 기대하고 의지하고 아니 아빠 몫까지 싹 다 케어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요구할 수 있는데 너 감당되겠냐고요 이거 물론 지금은 결혼을 안 했으니까 여친 스스로 책임을 지고 본인 가족들 다 부양하고 있지만 결혼하면 어때? 진짜 말 그대로 처가 식구들 다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꽁냥꽁냥 데이트? 아예 꿈도 못 꿔요 그리고 님처럼 가난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내 장단하는데 여친이 느끼고 있는 그 감정과 심리와 생각들 절대 죽어도 모르고 공감 못해요 또 그런 님한테 여친은 점점 서럽고 또 스스로가 초라해지면서 마음은 더더욱 괴로워질 게 불보다 뻔한데 알겠어요?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여기서 조용히 놔줘요 5번 야 이놈 봐라 빈말이라도 혹은 거짓말이라도 해도 엄마랑 동생이랑 우리 다 같이 살자 이런 소리 죽어도 안 하네 그때 뭐? 여친만 빼오는 게 아니라고? 퉤 이 새끼야 어디서 구라를 6번 여친 그냥 놔주세요 당신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여친이 받고 긍정적인 건 원래 그런 천성이 아니라 반드시 그래야만 하니까 그런 건데 너만 모르고 있네요 님이 쓴 걸 내용만 봐도 그래 그 여자의 내면이 지금 어떨지 짐작이 되는데 정작 제일 가까운 남친이라는 사람은 그런 걸 아예 하나도 모르고 감히 너 같은 사람이 감당할 수준이 아니라고 이거는 닌은 그냥 마냥 좋으니까 현실은 하나도 안 보고 그저 괜찮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어 이러면서 어린아이 떼쓰는 수준이야 특히 여친이 거절을 하니까 더 갖고 싶어서 안달라고 발악하고 내가 그 거지같은 구렁텅이에서 구해줄 거라고 이런 어설픈 동정과 오만만 가득해 보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쓴 이는 절대 품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에요 7반 물론 글 쓰는 폰만 봐서는 여자한테 힘이 되는 남자가 아니라 그지같은 짐을 하나 더 얹어줄 남자로 보여 9반 제가 데릴 사이로 살겠다고 했는데도 거부를 합니다 또 아니고 뭐야 이거 아니 왜 이렇게 떼를 쓰는 거야 아 이런 시댕 사람이 싫다는데 졸라 쳐 앵기고 그렇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 여친도 사람인데 그래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지겠다 너희 어머니, 네 동생, 그 사람들 인생까지 내가 다 책임진다 같이 살자 이런 말 해주길 왜 안 바라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염치가 있으니까 그런 말을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남자 물론 지금 되게 용감해 보입니다 이 마음이 진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겪어보기 전에는 이렇게 말 쉽게 하는 거 아니거든 옛날에 타이슨이 그러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그럴싸한 계획이 있다고 한 대 쳐맞기 전에는 맞아보고 그러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건 모르겠는데 자기는 안 당해봤잖아 그런데 이런 각오를 한다는 게 여친 입장에서는 믿음이 좀 안 가지 않을까 만약 반대로 여친이 자꾸 데릴 사이로 들어오래요 이런 식으로 고민글을 썼다면 모두가 말리고 여친 욕을 했을 겁니다 이건 좀 반대죠 그렇죠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감사합니다.